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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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왔어! 친구 선택, 친구 선택, 이머전스! 이머전스! 우리 먹을 거 있어? 집에? 우리 치즈볼 먹으러 갈래? 시동 걸어놔! 나 대신 치즈볼 먹으러 갈래? 나 대신 치즈볼 먹으러 갈래? 약 대신 치즈볼 먹으러 갈래? 다 하지 뭐! 엄마 나온다! 엄마 나온다! 빨리 가! 빨리! 엄마 나왔다! 나보다 제가 한 거 좀 미쳤어! 엄마 나온다! 빨리 가! 빨리 가! 심장 뚫려가지고... 겁나 웃었어... 하늘씨 가다가 걸려가지고 엄마가 슬금슬금 방에서 나는... 소름이 쫙 터졌다니까요! 오!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! 에이! 빨리 가자! 치즈볼만 먹을 거야! 배혜지! 배혜지씨! 배혜지씨! 왜 와나? 자주 올 거니까 우리! 응? 우 왜요? 우왕? 우왕 먹었어! 알겠쇽! 똥구린내는 안싸니까! 이씨! 이씨! 불안해 죽겠네! 엄마가 올까? 엄마같아! 아! 콜라 안 샀다 오빠! 짭쪼롬 하면서 쫄깃쫄깃! 치즈가루가 치토스맛도 나면서 파솔린! 파솔린이라 그러나? 파솔린! 치즈가 그냥 줄긴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라 크림치즈랑 섞였거든요! 음! 맛있어! 쌩글댕글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! 이건 살 안 찌거든요? 찌로가거든요? 미안한데 사과는 거 같은데 파솔린! 파솔린! 똥꼬린나가니! 이글났어. 얘도 양말에서 이글났어. 아! 무슨 소리야! 아빠요? 아빠 이거 안 좋아해요? 아빠가 먹을래? 똥꼬린나! 똥꼬린나 안 나! 내 양말 냄새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난다고? 왜? 엄마가 원래 야챔 같은 것도 안 먹고 많이 안 좋아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엄마는 그래도 요즘 살 빼고 있거든요. 매일 또 오줌 캠핑하면서 같이 먹고 그러면 금방 풀려요. 엄마는 또 먹을 걸 약하거든요. 아시잖아요. 이모랑 같이 나눠 먹어가지고 공범을 인수하는 거예요. 뭐 얘가 하나 줄 테니까 조용히 해야 돼. 어떻게 자리는 없어? 맞아? 엄마 안 좋아해. rist 아이씨가꺼 topic Fortnite! 아니 beaten 그래서. 엄마가 딱 사왔을 것 같아. 사러 객 Dur, 탈출. ından weird고. 엄마~? 마칩니다. 엄마! 웃어! 웃어! 왜 그래! 왜 때려! 아 잠시! 방구 좀 깼어! 아니 나 우리 아빠랑 산책하고 드라이버를 하고 왔어! 치즈볼은 주고 가! 치즈볼은 주라! 내가 샀어! 너 피부 취업을 지금 주면 너 병원 다녀 안 다녀? 아니 먹는다고 안 죽어! 하루 정도는 괜찮아! 와봐! 미안해! 오 나 죽었어! 치즈볼은 어디 있어? 치즈볼 좀! 이렇게 해봐! 이렇게 해봐! 못할 줄 알고! 치즈볼 좀! 아빠 치즈볼! 아빠 치즈볼! 현관에 왜 두고 와! 지금 어디 장난할 줄 알고 있어! 야! 엄마가 치즈볼 안겨 봐! 이모가 다 먹었어! 오늘 뭐 들어? 어떡해! 그러면 치즈볼이라도 줘! 아동학대를 신고한다! 네가 아동이냐? 성인이거든? 나 만 19세거든? 만 19세가 성인이거든? 왜 틀리빠르 때려! 한 개만 줘! 아 진짜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! 나처럼 말하는 딸이 어디 있다고! 틀리빠르 달려 한 거 봤어요? 아니 나 집에 안 들어가! 아빠가! 진짜로 닿네! 아빠가 제일 얄미! 나랑 같이 공범으로 먹었어! 자기는 집에 들어가고! 한 개도 안 먹고 싶네요! 그 맛없는 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! 뭐! 집에 서울 깔려고 준비 중이다! 왜! 내가 못 갈 줄 알고? 아! 완전 아이섭어! 치즈볼 그 두 개 남은 거 좀 먹으면 뭐 됐나? 엄마가 정신이 팔렸을 때 치즈볼을 가져오면! 엄마! 진짜 사과할게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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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갔어! 와! 와! 아! 아! 치즈볼! 이겼다! 그 칼이 너무 차 아파! 받아가지고 차로 도망갔어야 하는데! 미안해! 미안해! 아! 미안해! 아! 미안해! 맥스! 아! 미안해! 치즈볼! 치즈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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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무서워! 헉! 두고두고둑둑! 지니벌! 엄마 없어졌어. 엄마! 엄마! 미안해! 엄마! 나 한입이라도 먹을 거야? 엄마가 갑자기 이래서 곧 없어진 거야! 긴급사태! 긴급사태! 이머전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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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사태! 긴급 상황이어서 오늘 급하게 켰어요. 우선 오늘 휴방하는 날이잖아요. 오늘 휴방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병원 술래를 다녀왔거든요. 점심시간 12시, 1시 됐길래 오늘 뭔가 쎄한 거야, 기분이. 쿵쿵쿵! 가가지고 오늘 초밥이랑 튀긴 거 막 먹고 단 것도 많이 먹고. 그래서 검사를.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안 해서 위, 위장장 쪽이 지었다는 거 같아서 오른쪽 아랍바가 너무 아파요. 이러니 우선은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으음! 겁나 아팠어요! CT하는데 여기 혈관에다가 기삿바람이 이만한 거를 주문해! 울지는 않았지? 나는 어른이잖아요. 걱정했던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. 냉장! 딱 선생님이 보니까 첫 내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밥 먹었어요? 아이고 꽉 찼네! 많이 먹었네 아 나 너무 착파려가지고 너무 착패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냉장이네 라고 하셨어요 음식물이 그대로 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은 내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닌 거 같아 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방구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폐사적으로 방구 깨하지 못했어 그럼 그때 일기 남길게요 내가 잘 도착했다고 병원에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가만히 물을 통해 takich 점점 더 좋은 하루 Catalog 네가 밥 먹으면 앞으로 갈 거야 근데 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? 정말 간단하게 이제 민주당이 제가 갖고 온 거다 이 시간에 질문을 한 번 해요 귀엽지 않는것 같네요 내가 을 하여 rot